안녕하세요 꿈애몽TV입니다. 오늘은 물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꿈은 사례가 너무 많아 몇 번에 걸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꿈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거나, 자, 재물, 돈, 생제를 상징합니다. 기본적으로 맑은 물은 좋은 길몽에 해당하며, 산물은 안 좋은 측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 관련하여 꿈 해몽 사례가 많아, 물꿈은 오디오 복청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밤밤의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정신문명이 탄생된다. 사회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되고, 밝은 내일을 약속하게 된다. 강물 속에서 여러 마리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은? 계약이 성사되거나,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강물 위에 헛것이 보이는 꿈? 위흥만 있을 뿐 헛물만 켠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말짱수포로 돌아간다. 강물에 불이 붙으면 정신적, 물질적인 면에서 어떤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이 성공할 진조이다. 금불이 하늘을 태우듯 하면 천하태평의 길조이다. 강물에서 낚시로 잉어를 나가 올리는 꿈?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린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애인을 만난다. 강물에서 황금 덩어리를 건져내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게 된다. 강물이 갈라가면서 보물이 나타났던 꿈? 한시대적 이념을 창출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진조. 재물이나 학문, 창작, 발굴 등의 경사가 있을 것을 암시. 강물이 맑은 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강물이 시커멓게 물결치는 꿈? 조용한 집안의 평지풍파를 겪게 된다. 한시대의 어두움을 예고한다. 강물이 한가롭게 흐르는 다리 아래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아지며 무등생이 됩니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크고 작은 걸 고르는 꿈? 작품을 심사나 교정을 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되거나 재물을 분배할 일이 생김. 맑은 강물 위를 걸어다니는 꿈? 지도자가 되어 바른 길을 가게 되며 큰 대업을 성취해 입신출세함. 맑은 강물 위에서 큰 호박 하나를 건져내는 꿈? 태몽으로 부인은 임신을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물품 구입을 한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거두어들이거나 뜻밖의 횡재를 한다. 불어난 우물물이 가득 찬 꿈? 여러 방면으로 사업이 잘 풀려 재물이 생기는 꿈? 비가 내린 뒤에 강이나 하천 등에 맑은 물이 불어나 넘실거리며 흐르는 꿈? 재물과 이권이 풍부해지고 좋은 기회와 여건이 생겨서 안전과 번창을 누리게 된다. 획탕물일 경우는 근심과 손실이 발생되어 곤란을 치르게 된다. 빙과류나 얼음물을 먹는 꿈? 여행성 감기나 배탈로 오랫동안 앓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장애성, 아이디어, 질병 등이 발생한다. 빨갛게 물들인 밥을 먹는 꿈? 급성 장티푸스로 오랫동안 앓게 잰다. 소화불량, 두통, 구혈, 철사 등이 발생한다. 빨래를 맑은 물에서 한 꿈? 하고 있는 일이 뜻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사람이 우물 안에서 나온 것을 본 꿈은? 어떤 단체에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거나 진리가 담긴 서적을 출판한다. 산속에서 샘물을 마시는 꿈? 학식과 지식이 높고 크게 성공할 자녀를 낳을 태몽. 산 아래에 있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는 꿈? 산 아래에 있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정부기관이나 큰 기업체에서 정신적, 물질적 재물을 얻는다. 산속 깊은 계곡에서 샘물을 발견하는 꿈? 신기하고 영유한 무늬의 작품을 창작한다. 오래된 문안 속에서 새로운 자료를 연구 끝에 발견한다. 샘물이 산 아래에서 솟아난 꿈? 어떤 기관에서 여러 방면으로 재물을 얻게 된다. 샘물이 솟아선야를 덮으며? 창작물로 이어어 크게 성공한다. 세숫대야 물에 손발을 씻는 꿈? 신분이 새로워지거나 근심 걱정을 해소시킬 대상을 얻는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꿈?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수살을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모든 잡념과 오욕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학문과 질의탐구, 참외반성, 작품 창작, 수도 등이 있다. 수풀 속에 샘물이 나는 꿈? 학생은 정신이 맑아지고 학업 성적이 오른다. 신규 사업, 투자, 재물, 돈, 행제 등이 있다. 신의 물이 마르는 꿈? 이 꿈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흉조. 약수물을 마신 꿈? 근심 걱정이 해소되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된다. 양수기로 바닷물을 퍼올리는 꿈? 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사업상의 거래처에서 목돈이 들어옴. 여러 개의 우물을 들여다보는 꿈? 여러 개의 우물을 들여다보는 꿈은 여러 직장이나 사업장을 감사하거나 청탁할 일이 생긴다. 연어가 바다에서 놀다가 강물을 타고 냇가로 올라오는 꿈? 실제로 귀소본능과 같이 사람과 동물이 낳고 살던 고향을 찾아 새로운 문명과 씨앗을 낳는다. 귀향, 만남, 입학, 당선, 합격, 승진, 재물, 돈, 발전, 정보, 소식, 복귀, 윤회 등이 있다. 연어가 폭포수나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꿈? 현재의 자리에서 승진하여 입신 출세하게 되고 자리 바뀜이 생긴다. 승진, 당선, 합격, 입학, 자격취득, 승리, 정보, 재물, 성공 등이 있고 밝은 서광이 비친다. 예쁜 꽃문에 물방울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두둥실 떠 있는 꿈? 화려한 예술작품을 창작한다. 하는 일에 경사가 있고 명성을 떨치게 된다. 오이를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밑뚤어진 사고와 더러운 몸을 말끔히 씻고 청정한 마음으로 심신을 닦는다. 외딴 집에서 연기가 솟는 것을 보고 물로 끄는 꿈? 외딴 집에서 연기가 솟는 것을 보고 물로 끄는 꿈을 꾸게 되면 심장이나 폐에 질병이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용이 바다나 큰 강물로 들어가거나 용을 본 후 고슬이나 비늘을 얻는 꿈? 크게 출세하고 이름을 떨치며 부귀, 번성하는 영화와 발전, 안정을 누리게 된다.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비좁은 개천이나 저수지 또는 샘물로 기어들어가는 꿈? 차츰 운수가 슬퇴해져서 손실과 장애 및 곤란을 겪게 되며 사업 실패, 실직, 좌천 등 불행한 사태를 겪게 된다. 오늘 속에 산이 보이는 꿈? 뜻밖의 큰 사업체가 생기거나 배우자가 나타남? 우물가에 뽕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는 꿈? 근심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회의나 열등감을 느낀다. 상복을 입는 슬픈 일이나 뜻밖의 놀랄 일에 부딪히게도 된다. 우물물을 기러오는 꿈? 우물물을 기러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재수가 좋고 활발한 대여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물물이 말라 먼 곳에서 물을 기러오면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자식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우물물을 퍼서 손발을 씻은 꿈? 근심 걱정이 해소되고 미혼자는 결혼이 성서된다. 우물물의 꿈? 우물물이 흐려지는 구문병이 완쾌해질 전조이다. 다만 물이 말라 버린 꿈은 주거에 관한 걱정거리가 생길 전조이다. 진딧물이 했고 보물 위에 붙어 갉아 먹는 꿈? 흉악한 괴한에게 어린 자식을 유괴당한다. 명예훼손 등의 불운이 닥친다. 집안의 물탱크에 물이 가득 고여있으는 꿈? 조만간에 많은 돈이 축적된다. 천연동골 속에서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꿈?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활짝 핀다. 마음먹었던 일들이 순리적으로 풀린다. 훌륭한 지도자나 선생을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는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꿈? 맑은 물이 흘렀다면 재물운을 뜻하며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될 수 있음을 상징. 그렇지만 탁한 물이 떨어지고 있다면 가족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코끼리가 집안에 맑은 물을 뿌려주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린다. 재물, 돈, 행제소가 있다. 콧물이 자꾸 나온 꿈? 자기 주장을 남에게 강력히 내세운다. 큰 물로 집이 떠내려가는 꿈? 가족 중에서 경찰이나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될 사건이 일이다. 즉 집안의 불행이 닥칠 전조이다. 폭포수 수돗물 우물 등에 의해 갑자기 자신의 몸이 얼어붙는 꿈? 사업이 순조롭게 번창하여 크게 성취되며 부기롭게 된다. 하늘의 문이 붉은 빛에 휩싸이거나 피빛으로 물드는 꿈? 집안의 커다란 불상사나 풍파 소시엘 또는 혁명 등의 전란이나 대규모 사상 및 국가적 비상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하마가 강물을 엄청나게 마시는 꿈? 영세성에서 벗어나 대기업으로 고속 발전하여 상당한 돈을 벌게 된다. 하천이나 우물에서 목욕을 한 꿈? 사회단체나 등에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핸드폰이 물에 빠지는 꿈? 핸드폰이 물에 빠지는 꿈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위기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물에 빠지고도 다시 작동을 하였다면 위기는 위기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햇볕을 받아 붉게 물든 구름을 보는 꿈? 말다툼이 있을 징조이다. 홍수가 나 온통 물바다가 된 꿈? 부부싸움이 생기거나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흙이 묻은 고구마를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무척 어려운 과정을 통해 끈기있게 참고 견디어 마침내 훌륭한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연구, 시험공부, 작품창작, 상품개발, 발명, 수도, 기도, 성취, 수신 등의 밝은 서광이 있다. 오늘 물이 마른 꿈? 재물이 마르고 집에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꿈은 다시 호전될 전망이 있다. 수도물이 끊어지는 꿈도 마찬가지로 나쁘다. 오늘에 빠지는 꿈? 뜻밖의 어려운 일이 생기고 수아인에게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옥살이를 하게 되거나 원한이 길어지고 가까운 사람들의 모함에 빠지게 됨. 오늘의 이끼가 낀 꿈? 장애가 되는 사람이나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려고 함. 울창한 숲속에 냇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꿈? 사업이 응성하고 학문연구가 순조롭게 풀린다. 육체꽃이 산과들을 곱게 물들인 꿈? 신기한 무늬의 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줄판, 선정광고, 정보, 경사 기쁨, 감상, 구경, 행운 재물, 돈 만남, 결혼 등이 있다. 일부러 비를 막거나 손발을 씻든지 물로 몸을 적시는 꿈? 이성문제와 남녀 간의 애정관계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상황, 여건의 혼란 및 불안정이 생기게 된다. 일부러 우물에 들어가 빠지거나 나오지 못하는 꿈? 장이 때 자기가 넘어가거나 어떤 곳에서 구속받게 됨. 잉어를 붙잡아 그릇에 담아 물과 함께 넣는 꿈? 소설가가가 되어 문학작품으로 명예를 얻게 된다. 잉어를 우물이나 연못에 넣는 꿈? 크게 출세하거나 관직에 오르게 된다. 자기가 물에 빠지는 꿈? 재난이 닥쳐올 융한 징조의 꿈? 자신이 살던 동네에 호수가 생기고 물이 공중에 높게 뻗어온 동네에 뿌려지는 꿈? 좋은 일이 생기며 명예가 생기고 재물이 쌓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려지게 된다. 자신이 세탁한 옷을 물그릇에 담가둔 것을 본 꿈? 자기의 직업이 바뀌고 하는 일마다 남의 이목을 받게 된다. 장마비 때문에 집이 물에 잠긴 꿈? 집안의 우한, 질병이 닥침? 저승사자와 강아지를 따라 산 넘고 물 건너 구름을 타고 저승을 갔다 오는 꿈? 온갖 고생과 산전수전으로 많은 체험을 하고 삶에 참맛을 얻게 된다. 실제로 삶의 선과 악에 따라 신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물에서 거북이를 잡는 꿈? 젊은 부인은 임신을 하고 중년 부인은 재물과 돈을 만지게 된다. 온 집안이 태평무사하고 복록이 꿈같이 가득하게 된다. 지문에서 물이 떨어지는 꿈? 맑은 물이 흘렀다면 재물운을 뜻하며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될 수 있음을 상징. 그렇지만 탁한 물이 떨어지고 있다면 가족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진단의 꽃이 만발한 산 밑에 물살이 세게 흐르는 꿈? 잡지사 등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할 일이 생김. 강이나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꿈? 기분 좋게 수영하며 즐기면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불 속에서 거친 물살에 힘겹게 수영하면 힘겨운 현실을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꿈? 강이나 바다, 호수 등 물 위를 날아다니는 꿈? 예기치 않은 곤란이나 장애가 생겨 재물의 손실이 빚어지게 된다. 깊은 산 계곡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꿈? 깊은 산 계곡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꿈을 꾸게 되면 심오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몰두한다. 또는 문예 창작 활동에 적극 나선다. 나무나 콕 등의 식물에서 찬란한 무지개 빛이 나오는 꿈? 어려운 일을 쉽게 처리하거나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나뭇가지에 매달려 물을 건너가나 뛰어오른 꿈? 어려운 일을 남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 냇물에서 손발을 씻는 꿈? 어떤 단체에서 자기가 소원한 일이 이루어짐? 넓은 들판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마당에서 샘물이 솟는 것을 보는 꿈? 어떤 기관을 통해서 창작물이 발표되거나 사업자금이 생겨서 성공하게 되고 재물을 얻게 된다. 논바닥 맑은 물에서 물고기가 노는 꿈?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작품, 이미지가 참신하게 되는 이로가 관계한다. 논바닥이나 저수지에 물고기가 수없이 우글거리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잡지 못하는 꿈? 막대한 자금을 취급하고 있으나 자기 돈이 아니고 단체나 기관의 돈이므로 본인이 쓰지 못한다. 논의 물이 없는 것을 본 꿈? 돈의 궁함이나 사상의 고갈 등을 의미하며 인적 자원이나 물질적 자원 또는 자본금 등이 고갈될 것을 암시. 눈물로 얼굴이 젖은 꿈? 생리, 월경 때문에 남성이 욕을 응해줄 수 없는 난처함을 나타낸다. 돼지가 찬 물을 모두 마시고 집채만하게 커진 꿈? 돈, 재물, 물품 등을 암시하며 생산업의 뜻밖의 호황이 찾아와 재벌이 된. 따뜻한 물을 욕조 가득 담고 몸을 담그고 목욕하는 꿈?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풀리는 꿈? 똥물이 흐르는 꿈? 사기를 당하거나 재물을 잃게 됨. 뜨거운 물이나 아주 찬물에서 목격을 한 꿈? 가정에 시끄러운 일이 생길 꿈? 맑은 물이 개간지 중앙을 흐르는 꿈? 개몽사업이나 교회사업이 마음먹은 대로 잘 추진됨. 맑은 물이 고인 논바닥에 물고기 떼가 돌고 있는 꿈? 하고 있는 일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맑은 폭포수 물을 실컷 받아 마시는 꿈? 깊은 진위를 깨닫고 대각을 얻게 된다.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한다. 모국탕 속 시체에 피가 물을 붉게 물들이거나 순전히 피만 가득 차 있는 꿈? 어떤 책을 저설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거나 논문 등이 당국에 채택되고 추진하던 일이 성사된다. 몸을 뜨거운 물에 씻는 꿈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무난히 시험에 합격한다. 물을 맑은 물에 씻는 꿈? 사업이 잘 되며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무지개가 자기 집이나 우물에 꽂히는 꿈? 입신양명 무훈을 세우거나 무사히 결혼해 성립 등을 가져오는 길몽이다. 물 위로 불길이 번지며 화염에 휩싸이는 꿈? 가업이 번성하고 신분과 명예가 높아지며 많은 재물과 이권이 생겨장차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물이 몹시 흐리고 탁하면 건강이 나빠지고 여자로 인한 곤란이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물 꿈의 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